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보이라이브 그리고 또 같이 국내, 해외 월드투어랑 콘서트 여러가지 공룡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산소의 팀미팅도 또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벤트들이랑 활동들도 다 준비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꼭 저희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커피를 좀 준비했어요 이야LYYI 멤버들이 커피를 되고서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다reading 좀 할게요 아 예, 죄송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저도. 봤어요? 없음 말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현민입니다.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우 무대를 하고서 나우가 멋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를 많이 고쳐주셨어요. 맞아, 맞아. 머물러서. 해제 에너지 멋있죠? 네. 네. 멋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또 혹시 다른 멤버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? 님디. 귀여워! 네? 한국어예요? 그렇다고요? 저 춤추다가 머리가 뜯겨가지고 너무 아팠어요. 네, 좋아요. 네? 네, 여러분 추운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, 저희가 9월 19일에 데뷔를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네, 여러분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나고 힘을 내고 행복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! 우와! 어, 지금 이제 너무 기다리시니까 저희가 따뜻한 커피를 일단 자연스럽게 좀 나눠드리면서 네, 좀 이렇게 인쇄 좀 가까이서 드리는 게 지금, 뭐, 시급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데려가면서 컵 받고, 네, 커피를 좀 나눠드릴게요. 네, 커피를 좀 나눠드릴게요. strike신러 primer. 어, wakes Eve. 지금 бег지 것은 반 LGBTण소.